KG모빌리언스가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KG모빌리언스는 지난 8일 애플페이 서비스 신청을 사전 오픈한 데 이어 내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오늘 공식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 신청은 KG모빌리언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서와 애플페이 특약서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맹점은 간편 결제에서 애플페이 항목을 선택하면 기존 결제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